사정의 14장, 8절부터 다시 보죠. 8절, 14장 8절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첫째,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죠. 13장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는 주로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거의 대치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했던 모든 그런 일들을 표적과 기적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구절 같은 것을 보고 캐리스메릭들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용해요? 자기네들이 병을 못 고치면 니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다. 그러고 그 병자들을 브레임한다고. 지가 브레임 받지 않고. 그렇죠?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병 고치를 준다고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그런데 와가지고 병을 못 고치는데 자기네들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런 환장을 누르시지. 이런 구절을 사용하죠. 사기꾼들이. 이 구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소리로 말하길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우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속죠. 첫째 은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 치유의 은사. 표적의 은사라고 그래요. 표적의 은사하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표적의 은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왜 줬어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그 은사를 준 이유를 알아요. 은사를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은사가 왜 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에 병 고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자기도 고친다. 그러면 자기가 고치면 고쳐야지. 왜? 고치지 못하니까. 그상 온 사람들한테 불의임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표적에 은사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방언이죠. 첫째 그 방언은 오순절 방언이 아니에요. 오순절 방언은 언어라고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말로 알아들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느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이사에서 28장을 인용한 건데 이 백성은 주의시들이에요.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방언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백성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방언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22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러니까 표적의 은사를 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줘서 나온 민족이에요. 생긴 민족이에요. 유대라는 그 민족이. 그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야곱의 가족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돼서 나올 때 그 표적으로 나온 나라는 표적으로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약에 와서 표적을 줘가지고 구원 받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받아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표적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없다고 표적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이방인들은 하나의 말씀 그 보금을 통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표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갑자기 2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표적의 은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의 은사는 지금 나오는 표적의 은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금을 거절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표적을 준 이유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유대인들이 보금을 거절했을 땐 그 표적의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둘째 그 사람들이 표적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의 은사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은사를 가진 거지. 온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온 사람들의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가 은사가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의 은사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온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지네가 못 고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지. 그게 웃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표적의 은사는 그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야.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표적의 은사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걸 놓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마가 보면 6장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든 안 믿든 다 그 예수님이 가면 그냥 다 벽이 낫는 거야. 믿든 안 믿든. 사람들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은 지금 은사주의 목사야. 니네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은사는 있는데 니네 때문에 니네가 병이 안 낫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지가 은사가 있으면 다 고쳐야지. 왜? 왜 못 고쳐? 자기한테 달린 거지. 그래서 온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 은사주의 목사를 믿기 때문에 온 거잖아. 병났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왜 왔더니 못 고쳐놓고 당신 믿음이 없어서. 완전 사기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이거 사기다 해야 되는데 또 속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이러고 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참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각해.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신천지 2만이 이런 애들 다 비참하게 30만이 끌려다니 지옥하는 거야. 이게 한국 지금 기독교의 현 주소야 그냥. 그 목사들이 오늘 텍사스의 홍잠에 전화관. 거기 목사들이 그 사기를 쳐가지고 그 할머니들 돈 뜯어가지고 딱 그렇게 하고들. 몇 십만 몇만 불씩. 딱 사기 쳐가지고 그러고들 있다는 거야. 목사들 한인 목사들. 그래 놓고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야. 그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교회래. 하도 뿌리니까 자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자기네가 저거 하는데 저 성형 침례 교회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 성경 실력이 안 되니까 컴퓨터가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다닌대요. 목사들이. 저 성형 침례 교회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일이야. 자기네들이 못 이긴다고. 진애들이 못 이기지. 성경 실력이 없으니까. 아주 웃기는 애들이야. 말하는 자체가. 내가 그 소리 듣고. 진애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못 이기는 거지. 왜 거기다가 신천지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 사기치고. 그래서 텍사스에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 할머니들. 그 돈 많은 사람들. 아줌마들. 그 꼬셔가지고. 그 몇십만 불씩 뜯고. 그런 목사들이 거기 아주. 여기서 유학을 갔나 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먹나 봐. 여기서 안 되니까. 텍사스 순한 사람들. 한인타운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퍼졌대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래야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는데도 고쳐줬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어. 자기가 은사가 있으면. 그 병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사실 믿고 온 거야 그 거짓 목사 믿고 병고쳐준다니까. 근데 무슨 믿음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정 십 사장. 지금 구절에. 여기서 본 유대인들에게. 게 말하는 게 있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 뭐라 그래 구절에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랬어요. 첫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라. 그런 말 안 했어. 그렇죠. 그냥 똑바로 일어나서 걷더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야.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 authority를 표시한 것뿐이라고. 무슨 은사 해가지고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믿음이 뭐야. 병 고쳐진다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지.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치유를 받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아. 그러니까 은사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병을 고치는 그 문맥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설교를 들은 거야. 사도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복음을 듣고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어서라 그러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바울의 은혜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일어서라 그럴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지금.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 이 세 가지로서 은사의 주의자리의 이 구조를 가지고 사기친다는 거를 내가 풀어본 거라고. 이 구조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진해가 못 고쳐놓고 치유받을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 은사 있는 목사한테 안 가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줘요 안 해줘요. 그 치유해 주지. 그 은사지 목사한테 가가지고 한 대 골반 맞고 이마 터지고 그래야 되겠어 그거. 왜 그래. 여러분이 뭐가 모잘라. 그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머리털이 더 높고 더 똑똑하고 조용기보다 머리털 많잖아. 근데 왜 거기 가가지고 머리 뒤밀어. 머리 다 빠지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치유를 못 받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당연히 나사렛의 이름으로 뭐 이러자. 그런 사람한테 안 가도 병이 나야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데 따라가고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줘. 첫째 성경에는 귀신은 없어요. 마귀들이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왜 마귀 쫓는다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닥거리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병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왜 사기치는 병 고쳐준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왜 그래. 여기서 지금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일어서라 그런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일어서라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첫째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사기치는 거랑 전혀 틀려요. 은사주의자들이 사기치는 건 지네가 능력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이런다고. 여긴 그런 거 없어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말도 없어.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사도바울이 일어나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라고. 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바울은 그 믿음을 본 거지. 아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아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표적에 은사가 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자기 믿고 온 사람이면 다 고쳐야 돼. 근데 자기가 못 고치면 대부분 다 못 고치지. 사기로 고치지. 못 고치면 그 다음에 당신 믿음이 없어서 당신 병이 안 난 거야. 그건 사기라 이거지. 그건 사기. 은사 표적의 은사 지금 초대교회 때 저는 그런 진짜 은사가 있다면 완전히 완벽하게 고쳐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울이 표적의 은사 할 때 전룸발이 뭐 벙어리 뭐 죽은 자 살리고 이랬을 때 죽은 자 살릴 때 반만 살려? 여러분 여기 캐리스메닉들 막 은사주의 집회하는 거 보면 웃긴다고요. 막 다리 저는 사람들 그 가짜들 많이 세워놓지만 막 이래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조금 걸으면 와 일어났다 그래. 그런데 그러다가 가다가 푹 쓰러지지 또. 생각해 봐요. 그게 고친 거야? 완벽하게? 건강에 완전히 고쳐야지. 소아마비면.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사기라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던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하던 그런 표적의 은사랑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 사도들은 죽은 자도 살렸어. 그랬더니 요새 어느 목사들이 죽은 자 살렸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그러면 그 지는 죽어. 그 참. 웃긴다고요. 죽은 자 살리면 자기도 살지 왜. 하여간 요새 그런 싸구려들이 나와가지고 문제예요. 문제. 자 10절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11절에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야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르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제가 전주에 설교했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과 사람의 딸들이 관계를 맺고 자이언트를 낳은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이방인들 조차도 하나님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늘에서 신들이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보고 지금 착각을 한 거지. 그런 표적을 막 이렇게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이방인들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그게 창세기 6장 요번에 요번주에 내가 설교한 거잖아요. 창세기 6장.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천사를 떠나서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또 온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도. 창세기 6장에서 내려왔었는데 다시 올 것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적 12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또 내려와요. 요한계시적 12장 12장 9절 보면 12장 9절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대한란 때 또 한 번에 그 천사들이 마귀를 그 사탄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신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를 하려고 그랬던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그 내가 뭐 다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 10편 82편 보세요. 내가 설교를 이번 주에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듣는 사람들 위해서 82편 이 신들이라고요. 욕계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서 나오고 10편 82편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 도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익기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전멸당하죠. 전멸당해가지고 그 타타루스라는 데 있는 게 이제 유다서 베드로 전우수의 우리가 봤죠. 거기 갇혀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되는 게 이제 외계인이라는 그런 UFO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뭐 천사들이고 천사가 내려오고 뭐 마귀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디몬, 마귀들은 그렇게 외계인들 뭐 사람들이 봤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마귀들은 한 사람 앞에 천명이들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이상한 잡종이 나온 그런 형태라고 잡종이 나온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어딘가에 있는 건데 그건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바다 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바다 밑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 밑에서 나와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바다 밑에 들어가 있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이죠.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이 등장했었고 창세기 육장에서 그 다음에 그런 바다에 있는 결국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갇혀있는 이런 것이 있고 하여간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UFO 뭐 이런 것들이 뭐 마악이고 뭐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오고 지금 내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이 잔재한 뭐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UFO 뭐 외계인 뭐 봤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그건 거짓말이야 그랬는데 사실 공군도 그렇고 다 그걸 프로브해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있어 인포메이션은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UFO 봤다는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힐링과 관계가 있다고 하늘에서 내려올 올 때 앞으로 표적 표적의 은사가 다시 등장해요 대활란 때 그래서 여기서 힐링을 했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인이 앞으로 나와요 자 근데 그게 창세기 6장 후로 지금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이런 신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요게 이제 바나바를 주피터라 주피터는 신들의 왕이야 왕 신들의 왕 주피터 여러분 제우스라 그러죠 제우스 주피터 주피터는 라틴이고 제우스는 시랍인데 주피터는 목송이야 목송 그 별들 중에 제일 큰 게 목송이거든요 목송 그래서 최고의 신이라 그래 그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 주피터 주피터에 대해서는 19장에서도 한번 더 놔요 19장 이 우상 숭배하는데 19장 35절에 보면 그때 성업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켜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이 위대한 나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란 숭배자란 사실을 모른 자가 누구리요 그래서 주피터가 떠나오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게 그냥 전설 만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세기 육장에서 있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죠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헤라클레스 그런 이름도 있죠 그 주노 주피터의 아내 그 다음에 헬렌 헬레나 제우스 딸이야 엄마는 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그러고 이러지만 창세기 육장에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괴물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 아들들이 인간과 짐승과 잡종들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기본이 된 거고 인간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 받는 거고 그 우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큐리 그 다음에 바울을 머큐리라 했어 왜 주로 말하는 자기 때문에 머큐리는 지혜의 목동 신이야 지혜의 신 웅변의 신 말을 자라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말하는 자기 때문에 바울을 머큐리라고 바나바울 주피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매맞는 줄 알아요 여기서 주피터가 매맞는 게 아니라 머큐리가 매맞아요 요 밑에 돌로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레슨은 뭐야 말을 하는 사람이 매맞아 죽는 거야 말을 잘 그러니까 목사들이 매맞아 죽는 거야 주피터는 안 매맞아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 그때 안티오카 이코네엄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업 밖으로 끌어내더라 결국엔 머큐리가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제일 먼저 죽는 게 목사야 왜 말을 하니까 그 악당들에게 니네들 악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너 악당 이 거짓 목사들 악당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죽어요 13절 그때 그 성업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장이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여기 소가 나오죠 꼭 소가 등장해 여러분 사탄이 소랑 연관된 거 알아요 여러분 월스트리크 황소 금황소 있죠 스탑 이 기름보음 받은 그룹이 누구예요 루시퍼가 루시퍼의 형태가 그거라 에스게스 1장 보세요 황소 대가리 좋아할 필요 없어 에스게스 1장 1장 10절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며 그들 내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오른편의 사제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에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 얼굴을 지녔더라 10장 14절 버티 이 시 어떻게 시 시 시 시 시 감사합니다.